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영양사 실전모의고사 제1판 대표 저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모의고사를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영양사 모의고사 문제지 한번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1교시에 해당하는 과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 해당하는 과목을 하는데요. 생화학 생리학 먼저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 해당하는 식품위생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생화학 생리학 1회부터 하나씩 나갈 텐데요. 나가기 전에 오늘 나누어드린 창고자료 프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창고자료 프린트도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도 같이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생화학 생리학 거기 출제 경량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보면 생화학 먼저 출제 경량 한번 봐주세요. 우리 이제 벌써 3번 정도 나와 시험 문제가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 자료들이 좀 있어요. 생화학은 14문제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한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세포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세포에서 딱 한 번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문항수가 좀 줄어드니 아니요. 대신 여기 대신 다른 데서 한 문제를 더 내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탄수화물은 항상 다섯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질대사 세 문제. 그 다음에 아미노산대사. 이 아미노산대사부터 이제 4, 5, 6을 묶을 수 있는데요. 4번, 5번, 6번 합쳐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문제 내지 5문제예요. 그래서 세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4, 5, 6 합쳐서 4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포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 4, 5, 6 합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근데 이제 거기 4, 5, 6 내에서 배점이 어때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출제자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그렇죠 여러분. 2019년에는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왔지만 2020년에는 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죠. 근데 2021년에는 아예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에서 4문제 내고 핵산대사에서 한 문제 내고 효소에서 아예 안 나오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배점은 그 4에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항상 문항수는 어때요? 4문제 내지 5문제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비타민, 이 비타민 부분인데 영양학의 비타민 부분인데 대사와 관련된 비타민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효소로서 작용하는 비타민의 그 작용과 관련된 그 내용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리학인데요. 이 생리학도 참 2020년까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골고루 해서 보통 골고루 해서 5문제 내지 6문제 출제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1년에 정말 뜬금없이 딸랑 두 문제가 출제가 돼서 깜짝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2020년에는 이제 골고루 해서 기본적으로 소화기계 산 두 문제 그 다음에 심장, 비뇨, 혈액 이런 데에서 한 문제씩 이렇게 쭉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는 되게 특이하게 딱 둘 문제, 딸랑 두 문제가 출제돼서 생리학은 아마 이제 올해에 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 봐야지 좀 더 확실한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소화기계 두 문제 나머지는 한 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리학과 같은 경우 생리학 같은 경우도 되게 문제가 어렵게가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거 위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읽어보고 문제 위주로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책 그 실전 모의고사 앞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셨죠? 핵심 이론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딱 빠진 게 생리학이에요. 생리학 빼고 생화학하고 식품 위생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 있는 내용은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최소한 한 문제 한 번 이상씩 나온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1회 1교시에 있는 생화학, 생리학 요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 85페이지에요. 뒤에 설명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쵸? 설명도 잘 나와 있지만 조금 이제 거기 있는 내용도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책을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프린트물을 나눠 드렸어요. 자 그래서 프린트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85페이지 1번이 바로 생화학 문제입니다. 세포에서 간혹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 세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주로 나오는 게 바로 세포 내 소기관들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세포 내 소기관과 이 세포 내 소기관이 하는 기능 역할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 뭐 시험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명칭과 기능 이 연결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1번 문제도 딱 그거예요. 인체의 간세포에서 ATP를 생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은 그랬네요. 자 ATP를 생성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다라고 하면 세포 내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가 되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뭘 열심히 돌려요. TCA 회로를 돌리면서 열심히 에너지를 생성을 하죠. TCA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같은 것들을 돌리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 4번이 되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ATP를 생성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아시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래서 에너지 발전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명 세포 내 호흡기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오늘 나노렛던 프린트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 호흡기관 내지는 에너지 발전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미토콘드리아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정도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인데요. 이러면 거기 소포체 보세요. 자 1번에 소포체 나와 있는데 우리 프린트에도 소포체 있죠. 여러분 소포체는 두 가지가 있죠. 조면하고 활면. 여러분 조면은 거칠거칠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 붙어있으면 조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으면 활면이에요. 뭐가 붙어있어요? 리보솜이었죠. 리보솜이 붙어있으면 조면 소포체. 리보솜이 없으면 우리가 활면이라고 했었죠.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조면이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활면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있었으니까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했고요. 얼면 소포체에는 리보솜 없죠. 그래서 대신 뭘 만들어내느냐. 지질이요. 지질 합성에 관여했죠. 지질 합성 그리고 칼슘을 저장하는 기능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리보솜하고 리소조무하고 이름 잘 구분해 두셔야죠. 리보솜 하면 단백질 합성의 장소가 되는 거고요. 리소조무 하면 분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해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는 일명 소화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물질들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특히 어디에 많았냐면 백혈구예요. 백혈구 세포 내에 많이 존재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골지체 일명 세포 내 저장고 창고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세포 내에서 합성된 물질을 여기서 가공하고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창고에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거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 내에서 호기관은 명칭과 기능 이거 잘 연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여러분 7번부터 11번까지가 딱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7번 보도록 할까요? 자 현기적 해당 과정에서 조효소로서 작용하는 비타민 그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 문제, 이 생화학 시험 문제에 조효소로서 작용하는 비타민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조효소로서 누가 작용하는지를 꼭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조효소가 나오는 경우. 자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7페이지 잠깐 보시면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 분자의 포도당이 피로보산을 거쳐서 두 분자의 피로보산을 거쳐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TCA를 돌아서 에너지를 내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분자의 젖쌍까지 가는 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 분자의 젖쌍까지 가는 경우를 현기적 해당 과정 이렇게 기를 해요. 산소가 고급이 안 돼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최종 생성물은 뭐냐면 두 분자의 젖쌍입니다. 그런데 호기적 산소가 공급이 되면 TCA 사이클을 돌아서 에너지를 낼 수가 있죠. 호기적 해당이라고 하면 TCA로 도입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분자의 젖쌍까지 가는 반응에서 조효서로서 작용하는 비타민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TCA 쪽으로 가면 조효서로서 작용하는 비타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느냐 하면 NAD 밖에 안 나옵니다. NAD NAD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어 놨는데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젖쌍까지 갈 때 글리세르 알데이드 3인산에서요. 글리세린산 1,3,2인산으로 가는 반응이 있었죠. 이 반응이 해당 과정에 있었는데요. 이 반응에서 NAD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붙여서 NADH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NADH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NAD라는 조효서가 반드시 필요했었죠. 이 NAD가 어떤 비타민의 조효서 형태였어요? 니아신이었죠.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요. 조효서로서 작용하는 건 딱 하나 누구밖에 없냐면 니아신 밖에 없습니다. 7번 해답 3번이 되죠. 그다음에 8번 볼까요? 혈당이 저하될 때라고 했습니다. 혈당이 저하될 때 아드레날린이 막 수용체에 결합하면 가장 먼저 활성화되어서 활성화되어 2차 전령에 CAMP를 합성하는 효소는 그랬네요. 막 수용체와 결합하면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거 뭐였을까요? 아덴을 산 고리화 효소죠. 답은 5번이 됩니다. 8번 해답 5번이죠. 8번 해답은 5번인데 오늘 나눠렸던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보시면 혈당이 저하되면 호르몬이 분비돼요. 아드레날린, 우리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하죠.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이런 애들이 분비가 되면 막으로 달려가는 거죠. 세포막으로 달려가요. 근데 아드레날린, 글루카곤 애들은요. 등치가 커요. 분자량이 커서 절대 세포 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럼 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효소가 누구냐? 이렇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효소 찾아라. 아덴을 산 고리화 효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덴을 산 고리화 효소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요. CAMP요. 여러분 우리 글루카곤이라든지 아니면 아드레날린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 대신 뭐예요? 전달을 해줄 2차 전령을 만들어내요. 얘네들이 1차 전령이에요. 보통 호르몬들이 1차 전령인데 얘네들이 세포 내로 못 들어가요.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 대신 정보를 전달해줄 2차 전령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2차 전령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누구예요? 아덴을 산 고리화 효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몇 년 전에는 이 막수용체와 결합했을 때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효소는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요. 이 CAMP를 합성하는 효소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막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건 아덴을 산 고리화 효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덴을 산 고리화 효소에서 CAMP 만들어지고 단백질 키나아제 활성화되고 가인산 분해 효소 키나아제 활성화되고 나중에 가인산 분해 효소에 인산이 붙어서요. B에서 A로 마지막 최종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인산 분해 효소 A가 하는 역할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글루카곤 분해여. 글리코겐 분해여. 글루카곤이란다. 글리코겐 분해여. 그래서 우리가 가인산 분해 효소 앞에다가요.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라고 하는 거죠.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시험 문제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혈당이 떨어졌을 때 글루카곤의 분비에 의해서 최종 활성화되는 효소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글루카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효소는 누구예요?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 이것도 2020년도인가 그때 나온 적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되는 과정 기억해 두세요. 8번의 답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갈까요?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요소는 그랬습니다. 갈락토우지가 포도탕으로 전환되지 못해서요. 발생하는 갈락토우지 혈증은 가로에 결함이 있어서 갈락토우지 1인산이 대사되지 못해 발생한다. 갈락토우지 혈증은 말 그대로 갈락토우지를 대사시키지 못해서 오줌으로 배설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효소가 선전적으로 결핍되었을 때 발생을 했었냐면요. 바로 1번이 있었죠. 갈락토우지 1인산 우리딜 전효소예요. 이것도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거 잠깐 보시면요. 갈락토우지가 갈락토우지 1인산이 된데 어떤 효소에 의해서 1인산이 될 것 같아요? 갈락토키나아제, 핵소키나아제 이런 거잖아요. 갈락토키나아제에 의해서 갈락토우지 1인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우지 1인산 우리딜 전효소에 의해서 UDP 갈락토우지가 되고요. UDP 갈락토우지가 UDP 글로코우지나 글로코우지 1인산이 돼서 나중에 글리코균 합성이나 아니면 해당 과정을 이렇게 합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갈락토우지 1인산에서 UDP 갈락토우지로 가는데 필요한 이 효소가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누구예요? 갈락토우지가 더 이상 대사가 되지 못하니까요. 혈액증으로 혈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락토쎄미아 갈락토혈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락토우지 1인산 우리딜 전효소가 없는 경우 결핍된 경우 발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탄수화물 섭취가 중단됐어요. 탄수화물 우리가 섭취를 못했어요. 이랬을 때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당신생 경로의 기질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당신생 할 수 있는 물질과 없는 물질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잠깐 보시면요. 우선 할 수 있는 거 젖산, 피로부산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글리세롤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부분의 아미노산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젖산, 피로부산, 대부분의 아미노산, 그리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요. 근데 당신생활 절대 할 수 없는 물질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이 가장 대표적이냐면 아미노산 중에 누구예요? 리신, 류신.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이하고 지방산은 절대 당신생활 할 수가 없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 중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 보면은요. 1번에 리신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스테아르산 지방산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에탄올 에탄올 같은 알콜도 당신생활 못해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아세틸코에도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한 거 4번이요. 젖산, 글리세롤입니다. 10번에다 4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혈당이 떨어졌을 때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했을 때 당신생이 일어나잖아요. 당신생. 그 다음에 글리코겐은 뭐가 일어날까요? 분해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질도 분해가 일어나겠죠. 지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얘네가 분해 되면 뭐가 돼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되는 거죠. 그 중에 글리세롤은 뭐 했어요? 당신생 했어요. 여러분 지방산은 분해 되면 뭐가 될까요? 산화되면? 산화되면 뭐 됐어요? 아세틸코에이요. 아세틸코에 됐죠? 이 아세틸코에로부터 뭐 만들어줄게요? 케톤체여. 간에서 이렇게 아세틸코에이가 과잉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필요 없는 애들은요. 다 다른 조직에 나눠져요. 근데 절대 아세틸코에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케톤체의 형태로 만들어서 나눠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때는 당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런 대사들이 진행이 되어서 지방산으로부터는 절대 당신생이 일어나지 않고요. 케톤체 생성 쪽으로 가요. 10번 해답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1번 고당질 식사 후 인슐린 분비로 촉진되는 대사 과정은? 여러분 인슐린, 글루카곤 이거 시험 문제 여러 번 출제됐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과 관련된 건 벌써 여러 번 시험 문제 두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9, 2020, 2021 딱 세 번인데 벌써 두 번이나 인슐린 대사와 관련된 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죠. 여러분 인슐린과 관련된 거 보시면 우리 인슐린이 언제 분비가 되냐면 식사 후에 분비가 되죠. 식사 후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제일 먼저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보세요. 순서대로 기억하기에요. 제일 먼저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죠. 당산화를 촉진합니다. 그 당산화가 바로 뭐예요? 해당 과정이요. 그 다음에 당을 쓰고도 에너지원으로 만들고 남았어요. 남으면 그 다음에 우리 뭐로 저장했어요? 글리코겐으로 저장했죠. 그래서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해요. 그 다음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도 또 남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지방으로 합성이 돼서 축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 합성을 또 촉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단백질 합성도 촉진이었죠. 그래서 보통 당산화 빼고 다 합성을 촉진해요. 이렇게 해서 당을 사용을 해서 혈당을 어떻게 해요?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의 기능이었죠. 1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럼 11번의 답은 1번인데 그럼 나머지 보기 보세요. 글리코겐을 분해한다. 포도당 알란인회로를 돌린다. 그 다음에 케톤체를 합성한다. 당신생 반응을 한다. 이건 어떨 때 할까요? 당이 부족할 때요. 이건 다 글루카곤과 관련이 있죠. 글루콘이 활성화하는 대사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 3, 4, 5번은 다 당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제 가다가 17번. 그래서 여러분 문제 구성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과 관련된 영양학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양학 지질과 관련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화학 지질대사 나오고 문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12번부터가 12번부터 16번까지가 영양학의 지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번부터 지질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지질대사 항상 몇 문제 나와요? 세 문제. 자, 17번부터 갑니다. 지방산에 생합성 시 미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하는 아세틸코에이를요. 세포질로 운반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은? 이래네요. 우리 보통 아세틸코에이가 들어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근데 여러분 이 아세틸코에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미토콘드리아 막을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미토콘드리아 막은 아무나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세틸코에이를요. 이 밖으로 운반해 주는 물질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셔틀 타잖아요. 한쪽에는 구연산이 있었고요. 한쪽에는 말산이 있었는데 얘는 어떤 셔틀을 탔었냐면 구연산이었죠. 그래서 이 아세틸코에이를 세포질로 운반해 주는 거 구연산입니다. 우리 구연산 다른 말로 뭐라고도요? 시트르산이라고도 하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구연산으로 보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시트르산으로 보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 같은 말이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17번 해답은 3번인데 여러분 이게 지질대사와 관련해서 운반체가 되는 거 매개체가 되는 거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페이지 17번 문제 보세요. 이거 두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지질대사와 관련해서 뭔가를 운반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하나는 지금처럼 지방산 생합성 시 아세틸코에이를 미토콘드리에서 세포질로 운반해 주는 것 이렇게 하면 뭐였어요? 시트르산이죠? 구연산 시트르산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보세요. 지방산의 베타산화 시에 그럼 지방산이 이번에는 베타산화가 되려면 베타산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니까 이 지방산을 이번에는 지방산을 운반하는 거죠. 지방산을 세포 내로 미토콘드리아 내로 운반을 해야 돼요. 이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로 운반해 주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네 맞아요. 카르니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지질대사와 관련해서 뭔가를 운반하는 매개체를 물어보는 건 이 두 가지 유형 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17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 18번 가도록 할게요. 자 기아시와 같이 체내 포도당 농도가 낮아졌을 경우 지방산의 산화로 간에서 생성이 증가되는 거 그랬습니다. 어? 우리 아까 이거 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굶었어요. 이렇게 굶게 되면은 체내 포도당 농도가 너무 낮아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않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죠. 어? 아 이거 했던 거 지웠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요. 그렇죠? 지방이 분해되어서 뭐가 되냐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아까 됐죠? 그 중에 이 글리세롤은 아까 뭐에 있은다고 그랬어요? 당신생에 이용해요. 절대 안 버려요. 아주 알뜰하게 이용해요. 얘는 당신생에 이용하고 지방산은 산화되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세틸코에이 자 이 아세틸코에이 과잉에 지방산의 베타 과잉산화 시 과잉에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면 간에서 얘를 쓰지 않고요. 다른 조직에게 넘겨줘요. 자 근데 다른 조직에 넘겨줄 적엔 아세틸코에이 형태가 아니라 누구의 형태였어요? 케톤체 형태로 나눠주게 되죠. 자 여기서 케톤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케톤체 찾아라 이 문제예요. 자 간에서 이때 생성이 증가하는 거. 케톤체. 근데 보기는 케톤체로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케톤체의 가장 대표가 되는 거 뭐였을까요? 아세토 아세트산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